안녕하세요 지퍼노무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추 정식하고 고추 꽃이 처음에 딱 필 때 그때 어떤 영양제와 병해충 방지를 하는지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벽부터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고 정식하고 나서 고추 모종 상태가 지금 참 지금 비를 잘 맞아서 좋은 상태입니다 모든 식물이 요때 이제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은 밑에 미끄럼도 좋고 그리고 꽃도 잘 키웠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는 식입니다 요때 이제 꽃이 피는 요 시기에 또 병해충 방지랑 영양제를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추가 튼실하게 컸어요 밑에 보시면은 요 하부부터 보이시죠 나무줄기가 엄청 튼실하게 컸고요 꽃도 이렇게 지금 활짝 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고추나무 첫번째 방아다리에서 피는 꽃입니다 여기에 제일 처음에 이제 열매가 달립니다 우리가 풋고추가 달리는데 요때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몽오리 졌을때 몽오리 쥐고 이제 요 비가 오게 되면 요 몽오리가 내일 되면 이제 튀게 됩니다 이제 펼쪽 활짝 펼쪽 그리고 분지 1분지 그죠 얘는 커서 2분지가 올라갔어요 그죠 1분지를 하면서 요 두번째 방아다리에도 여기 지금 꽃몰이가 졌습니다 그죠 여기도 보시면은 첫번째 분지 두번째 분지 여기도 이제 지금 보시면은 고추 꽃이 피면서 여기 풋고추가 달립니다 여기도 이제 풋고추가 달릴 장소입니다 요때 이제 관련된 병해충 방지랑 영양제를 쳐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다른 것도 보시면 지금 현재 요런 상태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여기 여기고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 이 여백에 줄기와 이 잎이 여백입니다 여백에도 이제 싹이 올라올라 그럽니다 그죠 여기도 보여요 그죠 싹이 올라올라 그러죠 그죠 올라올라 그럽니다 그죠 요때 지금 영양충 방제랑 영양제를 쳐 주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총 뭐 생각보다 뭐 여러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처음에 요때 이제 방제를 잘 해 주셔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농사 지으신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때는 제일 중요한게 이제 살충제 요 살충제입니다 이제 입재로 된거 입재 입재로 된 거라서 보시면은 적혀 있죠 글자 큰 걸로 고추 콩 보시면은 장물명 항상 그 관련된 약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추에만 칠 수 있는 약을 치셔야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감귤 사과 복숭아 고추 그리고 보시면 담배 나방이랑 복숭아 진딧물 복숭아 혹 진딧물 요기에 이제 도움을 주는 요겁니다 요거는 숨을 단말 용이고요 그리고 250g 짜리입니다 살충제입니다 요거는 지금 입재로 되어 있어서 물에 타서 수용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숨을 단말에 250g 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사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말당 기준은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거의 한말이면 그냥 10g 정도 되겠네요 그죠 고추에다가 이제 발생 초기 10일 간격 경접 처리 입에다가 처리를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말당 10g 물 20m당 10g 정도고요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장물명은 거의 비슷해요 사과 수박 율무 거베라 전복 손인장 감귤 마늘 치나물 인삼 고추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고추 탄저병을 예방을 해주는 살균제입니다 발병초 11간격 경엽체 요 얘기는 뭐냐면 보통 토양에 이제 그 탄저균들이 많이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게 이제 비를 맞으면서 잎에 튀거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기엔 탄저병이 잘 발생을 안 되고요 보통 수확 시기 때 보통 탄저병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미리 요때 이제 쳐주게 되면은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쳐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이제 비가 오기 전이랑 비가 온 후에 이제 실에 맞춰서 치면 되는데 보통 10일간경으로 경엽체리되어 있고요 하고 이제 500ml에 스물 단말용입니다 보시면은 품명용은 이미녹타딘트리아세테이트 액제입니다 요건 액제로 되어 있어서 물에 타서 물 스물 단말에 요거 500ml 넣어서 희석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탄저 예방을 할 수가 있는 요건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올해부터 같이 넣는 건데 요거 자체도 아시겠지만은 곰팡이 균입니다 유익균인데 요거를 트리코데르마를 넣게 되면은 관련된 병해충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친환경으로 해서 넣고 뿌리라든지 열매 수확량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올해도 이렇게 지금 제가 새롭게 넣고 있는 그 제품입니다 보시면 요제품은 많이 보신 분들 계실거에요 그죠 요거는 처음에 제가 고추를 심을 때 같이 뿌리기도 했고요 물에 적셔갖고 그리고 요거는 또 밑거름으로도 제가 마늘밭에도 넣었고 고추밭에도 조금씩 넣은겁니다 노지에는 200평당 요거 한포에 스물단말용 요제품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같이 물에 희석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동물성 아미노산입니다 동물성 아미노산인데 요거는 이제 광어 플러스 수염에서 만든건데 광어 액비랑 좀 비슷한건데 거기에 좀더 이제 좋은 성물을 넣은 요거는 이제 진하게 넣은 광뿌리라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토양뿌리랑 활력증진 보시면 옥신분비유도 유효인산함량증가 세근수 및 발화율 향상 연작장애 염륭집접해소 미생물증가 인상가용함 요런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넣을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 이제 전착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투를 많이 이제 도와주고 옆면을 침투를 했을때 잘 부착이 되게끔 해서 약효를 배가시켜주는 고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거 백엠엘에 스물단말용 요거를 넣어서 이제 같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요렇게 혼용을 해서 그래서 비가 비가 그치게 되면은 제가 오래 심은 고추에다가 뿌려서 병해충 방제도 하고 꽃이 피는 요 또 식이다 보니까 영양제도 공급을 해주고 또 고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창 그리고 요거 트리코데르마 아그로미 요거를 같이 혼용을 해서 지금 고추밭에다가 뿌릴 겁니다 거의 이제 주기적으로 크면서 고추 수확할 때까지 아마 같은 계열로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살균제랑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이 다 다릅니다 같은 계열의 효과를 가지는 성분을 똑같이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계열에 맞춰갖고 번갈아 가면서 쓰셔야 이런 곤충이라든지 해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같은 계열에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를 계속 꾸준히 쓰이지 마시고 그 계열과 다른 계열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퍼 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